호명이 되고 있습니다 토키도 선수가 호명이 되고 있습니다 케니 오메가가 지금 선수들의 입장을 한 명 한 명씩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선수들이 화장을 한 것 같아요, 이번에 약간 꾸면네요, 부메라를 위해서 아니면 토키도어가 정말 자기관리를 잘한다던가 피부에 신경쓰고 있는건지 그러고보니 패저조를 먼저 하네요 아 그렇군요 네모 선수가 호명이 되고 있습니다 8강의 첫 번째 경기 패저조부터 토키도어가 네모 선수의 경기로 꾸며질 것 같습니다 아 근데 확실히 케니 오메가 선수가 케니 오메가가 소개를 해주니까 네모를 니모라고 안하고 그냥 네모라고 발음을 하네요 네 역시 본토 발음 어느정도 현지인이죠 그렇죠 첫 번째 경기 8강의 첫 번째 경기 캐콘컵을 향한 마지막 여정입니다 패저조이기 때문에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고요 네 토키도와 네모 선수가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제 전적도 경기수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서로의 플레이 스타일도 잘 파악하고 있을 것 같아서 치열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네 포인트로는 CPG 포인트로는 상당히 차이가 나요 네 네 네 지금 보면은 탑8에 드는 확률 자체도 토키도 선수가 굉장히 높죠 네 자 보겠습니다 경기 시작했습니다 토키도와 네모 선수의 경기 첫 번째 경기 아쿠마와 유리엔입니다 유리엔에 대한 토키도 선수의 대책이 거의 완벽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니드랍 같은 반격을 할 수 있는 기술들을 네모 선수가 쉽게 써주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만큼 반응 속도도 좋고 네 기본이 굉장히 탄탄한 토키도로서 어 좋은 경기를 예상합니다 반면에 네모 선수 역시 어 탄탄한 콤보 결정력 같은 게 많이 보일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토키도와 네모입니다 자 파동권 일단 밀고 있는 토키도예요 몸으로 밀고 있죠 네 네 중성 강속 오 오 최근에 저 쿼럼픽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네모 선수가 그니까 네 이상하게 안 쓰다가 네 언제부터 유리한 플레이어들이 좀 많이 쓰는 어느 정도 이제 앞으로 전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퍼치는 거를 굉장히 잘 볼 수 있어서 자 스턴 이거 게이지 하나 정도 쓰나요? 안 쓰네요 네 남죠 중발 파동권 트리거 오 오 약간 타이밍이 늦었네요 어 그러나 트리거 상태이기 때문에 파동권이 다단으로 바뀌죠 네 메탈 스페어로 다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네 모으지 않으면 다단이 안되기 때문에 자 체리어 태클로 구석에 몰리는 토키도 як 음 소개 Kelly 오뉴 손님 왼전 수납 at 그 위치에 start 오우 이거 데미지가 다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러나 일어나자마자 중발을 하다가 스피어에 맞습니다 아마 저 타이밍의 대쉬를 하면은 난자중발로 끼어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대응을 못했죠 어 허쳤어요 자 느끼 봉기 잘 막아주는 네모 선수 중발 내밀어 줍니다 잡기 스페셜 vs 토키도 아스 성공 한 번 더 아스로 성공 정직하게 두들겨줬는데 토키도 선수는 가드가 좋습니다 점프를 하면 위험했기 때문에 뒤로 나가고 있고요 대공이 안나왔어요 토키도 선수가 가끔씩 대공이 안나올 때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악수를 많이 받다 보니까 지상전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잡고 마무리에요 네모 첫 번째 세트 가져갑니다 방금 막 콤보를 할 수 있는 욕심도 있었을 텐데 침착하게 파동권이 바닥에 내려앉는 순간 다가가서 잡기로 마무리 저기서 기본기를 뻗으면 참공 파동권에 히트할 수 있기 때문에 네모 선수로서는 가장 좋은 선택을 한 거죠 근데 위험할 수 있었는데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약중 파동권 굉장히 두 선수 다 막 뭔가 이렇게 뚜렷하거나 시원한 느낌은 안 나지만 어떻게든 꾸역꾸역 지금 중요한 경기인 만큼 조금씩 이제 짠 공격으로 일단 자리 바꿔줍니다 토키도 커맨드 폭발이라고 봐야겠죠 과장창 크크가 정말 많이 나네요 자 EX 승려권까지 스턴 직전입니다 이거 스턴을 어떻게 시킬 수 있느냐 아하 점프 약발 때리다 보면 하나 모이거든요 네 안 쓰네요 제이즈는 아껴주고 아 잡기낚시 잘 기다려준 다음에 후에 히트확인으로 거리가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잡기 거리를 풀 수 밖에 없는 상황 서로 많이 헛치고 있죠 지금 거리 조절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중발 저게 앉아서 맞아도 상대를 이렇게 세우기 때문에 콤보 연결이 아주 유미합니다 아하 저게 일찍 났죠 게이지 두 개 있는데요 게이지 안 쓰겠죠 오우 이거는 맞을 줄 몰랐던 거고 잠깐 데미지 봐야 돼요 이거 백스텍시 하다가 맞았는데 리센트를 하는데 아 EX 승려권으로 그냥 질러버렸습니다 토키도 선수의 결단력 다 뚫고져 나가죠 EX 승려권이 앞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거울이 앞에 깔려 있어도 뚫고 지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세트 스쿠어는 1대1로 맞춰주게 되는데요 상당히 치열하네요 어느 정도 막 조심해서 접근하는 거 같긴 한데 동시에 콤보가 필요할 때는 최대 데미지를 이끌어주고 있어요 자 스톤 위기 일단 벗어나고 있는 토키도 찍혔어요 예측한 거죠 네모 선수가 지금 극단적으로 니드랍이 없습니다 네 중발 파동권 점프가 타이밍이 좋았는데 트리거로 끊어줘요 잡고 구성으로 몰고 있고요 대공으로 유리를 깝니다 같이 맞아도 괜찮죠 잠깐 튕기고요 리셋을 걸어봤지만 와 이걸 먼저 중발을 내밀면서 축하탄까지 저게 용기거든요 네 상대방이 리셋을 거는데 내가 내밀 수 있는 용기는 정말 칭찬해줘야 됩니다 저건 쉬운 게 아니라서 지금 심리적으로는 토끼도 선수가 많이 앞서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2X 게이지 하나 쓰고요 잡기 낚시 안 걸리는 네모 하지만 커맨드 이렇게 당하죠 이걸 앉아 중순 아 실수 때문에 큰일 났습니다 네모 설마 한 번 더 아 하타 그리고 맞고 승려권으로 마무리 토키도 선수 세트 스코어 2대1로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저 상황에서 무적기가 있으면은 한 번 더 하고 싶은 게 또 사람 심리에요 맞아요 네모도 많이 답답한 거 같았어요 방금은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패자조입니다 그렇죠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제쿠랑 싸우다 보면은 제쿠가 올쿠로 EX를 세 번 지르는 상황이 가끔 나옵니다 네네 자 중약 다시 태클 원투 스피어 던지고 분명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 마무리 매듭을 잘 못 찍고 있어요 네모 선수가 중중 저렇게 이제 중중으로 맞아도 사실 앉아 중간 이후에 트리거 밖에 들어가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콤보는 아닙니다 일단 헤드벗의 빈틈을 굉장히 잘 노려주고 있고요 네 트리거 이후의 상황을 또 한 번 네모 선수가 감당해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 잡기 거리에 약간 멀었고 오히려 먼저 걸어가서 잡는 건 네모 트리거를 키지 않은 상태에서 네 결과적으로 네모 선수의 계속적으로 우선권이 있었네요 네모 선수가 니드랍을 많이 안 하는 것과 동시에 이제 점프 자체도 지금 많이 자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워낙 대공에 충실한 토끼도이기 때문에 아 이러면 맞아요 기본기가 고중 히트를 하는 바람에 캔슬을 해서 퍼치게 됐죠 네 운이 좋았네요 구석에서 나오고 다시 몸으로 밀어버리네요 압박해진 만큼 던지고 토끼도 원수 게이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중손 잡기 풀고 중발 파동권으로 압박하고 있는 토끼도입니다 일단 맞았어요 중단 이후에 리셋 한 번 정도 성공을 해야 게임 편하게 합니다 깔아놓고 이게 콤보로 연결되네요 뒤에 있는데 와 temos 얘도 있는 스포얼을 아까 플러스의 선택. sih 반 adopción 즈는 천owo 깔아지는 지금 토키도 선수에게 지금 네모 선수가 EX 게이지를 활용해서 데미지를 줘야 되는데 포지션을 바꾸지도 못하고 큰일 났는데요 네모, 마무리입니다 토키도의 승리로 마무리가 되는 네모 여기까지입니다 토키도의 승리, 네모의 패배 세트 스코어 3대1 마고와 마차부입니다 마고의 카린과 마차부의 네칼리가 저럴 것 같고요 일단은 다른 것보다 이 두 선수 모두 다 기세가 좋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캡콩콥에 온 선수는 실력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당연하죠 전 세계에서 열리는 토너먼트에서 상위권에 입상해서 포인트를 모아서 초청된 선수들입니다 네 그만큼 노력을 많이 했죠 기세면에서는 사실 이 두 선수를 무조건 꼽을 수밖에 없어요 마고 선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과 3개월도 안 되는 시간에 캡콩컵을 확정 지은 대단한 선수입니다 아시아의 슈퍼프리미어에서도 준우승을 해서 많은 점수를 쌓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선수의 공통적인 부분이라 하면 굉장히 이제 감정이 많이 실린 그런 테크닉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보겠습니다 마고의 카린 그리고 마차보의 네칼리가 격돌합니다 일단 카린을 사용하는 선수들이 지금 많이 좀 포진해 있어서 네 어... 일단 카린을 막아라가 좀 될 것 같은데 테마가 그렇죠 네 사실 가장 완성도가 높은 카린이라고 손에 꼽는다면은 본짱 선수의 카린 그리고 펑크 선수의 카린 그리고 지금 마고 선수의 카린 네 떠오르고 있죠 지금 떠오르는 카린 최강자 중에 한 명이고 네 페넛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네 마차보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네칼리를 선택하는 아... 고집이 어... 어느정도 어... 좋은 힘을 받아서 둘 건지 아니면은 아... 자 일단 경기 보겠습니다 자 마고와 마차보 강선 아 카운터에서 바로 연결되네요 네 이런 부분이 마고 선수의 강점이죠 자 일단 끌어내주고요 방금은 좀 운이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만 네 잘 못 끊는게 좀 쉽지가 않죠 네 확실히 네 거리가 멀었는데 커뮤니트 잡기로 이행 아우 질러줍니다 한 번 더 시도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마고 굉장히 일찍 지르네요 일단 마차보 선수는 변신하고 나서가 메인게임이라서 시작되네요 자 깔렸고 밀어주고요 약발 중발 마무리입니다 아 마차보 선수가 거침이 없네요 어차피 벗어날거는 EX 열선파 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EX에서 발 맞아도 안 죽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체력 우위가 있어서 안심하고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 이번엔 좀 빨랐습니다 잡기 자 강선 오로치로 밀고요 마고 그냥 점프해서 나오네요 굉장히 간단하게 EX 게이지는 아까워서 일단 하나 쓴 것 같고요 네 네 그 칼을 노리는 것 같은데 자 중손 맞췄고요 약발 잡기는 풀고 이거 근데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아 마무리네요 네 비슷한 타이밍에 안자중발을 내밀었던 것 같은데 마고 선수의 안자중발이 조금 더 빨랐던 걸로 보입니다 네 일단 라운드 하나씩 가져가고 있는 두 선수고요 네 게이지는 두 선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굳이 EX를 쓴 거는 네 다시 게이지를 모아서 풀 게이지를 들고 싸우겠다라는 건데 아 잘 모르겠네요 중발 히트 확인은 어려웠고요 저거를 반응을 했네요 뛰어들었죠 리버설 보통 강손 캔슬루 찰보는 갭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무적기기로 끊어주면서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강발 자 EX 게이지로 잡아내고요 네 혹시 모르니까 EX 게이지 하나는 아껴주고 있는 마차보 아 확인을 못했는데 일단 트리거는 켰고요 무적으로 잡고 점프로 그냥 나왔는데 그걸 또 잡아서 네 아직 모르거든요 네 자 이거 CA가 안 들어갈 것 같아서 안 쓴 것 같은데 그렇죠 공중 히트 했기 때문에 좀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아 그러나 카운터 나면 첫 번째 세트 마구 가져갑니다 확실히 마차보 선수도 긴장을 많이 한 게 저기서 찰보를 쓰면 보통 반응을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반응을 못하고 약속 카운터에 당해버렸죠 네 마구 선수의 첫 번째 세트에 승리가 있었고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는 마차보 선수인데 긴장 많이 한 것 같아요 앵그리 차지 첫 세트가 굉장히 중요했던 게 두 선수가 약간 이제 좀 확정지지 못하는 상황이 많았는데 이제 좀 자신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중성 카운터에서 밀어내는 마차보 그쪽으로 끝까지 압박 마차보 선수가 좋아하는 상황이죠 아허 잡기 푸른 타이밍에 점프 약손으로 스턴 퍼펙트 케이오 만들어냅니다 점프한과는 다르게 이번엔 마구가 지르질 않았네요 이게 보면은 스팟5가 게임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좀 그 확 치우치는 라운드들이 많아졌어요 그렇죠 이제 심리적 구석에 모르고 그 구석 심리를 바탕으로 강하게 압박을 하고 스턴까지 가져가고 이번 라운드는 또 이번 라운드는 또 마구가 그런 식으로 좀 밀고 있죠 네 서로 지금 상대방 선수의 전략을 수집하는 데 바빠서 어 좀 아쉬운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네 한번 밀어 갈 때는 이제 확실하게 품보를 마무리 지어주는 모습입니다 알 수 없습니다 일단 CA로 일단 구석까지 가는 마차보 이게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데미지 보세요 대쉬를 하겠죠 알 자 일단 EX 게이지 두 개 있는 마구 선수는 대신에 CA 기회가 아 야 서서중선 EX 1000으로 마무리 대쉬를 하다가 걸린 것 같아요 주입이었던 것 같은데 대단합니다 주입을 미리 해놨다는 건 대쉬를 예상하고 있었겠죠 대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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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반에 마차보 선수가 많이 보여줬거든요 저런 식으로 0승 0 좋았고요 1,2 양약 히트하기 아 근데 마구 선수 리액션이 너무 좋은데요 저건 대공이 되지 않더라도 네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자리 바뀐 이후에도 먼저 약설을 먼저 내밀면서 네 음 이거는 딜태죠 뭔가를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게이지 안 모였고 게이지 모였으면 EX 게이지 써서 마무리 지었을 거예요 야 허치는 것은 정확하게 판단해서 이 거리에서는 어차피 허친다 네 네 위퍼니시 할 수 있다 네 제 생각에는 이 마차보 선수가 초반에 저걸 너무 많이 보여줬어요 네 저 가드 시키고 싶었던 거지 아니면 상대가 내미는 걸 찍으려는 심산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터치는 거리를 계속 보여줬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마차보 선수도 처음에는 우연이겠지 싶었는데 두 번째는 확실하게 딜캐를 쳐주니까 네 이번 판에도 그거를 이제 계속 할지 아니면 자제를 할지 마차보 선수는 좀 자제를 해야겠죠 약 약 약 중 중 압박이 너무 매서운데요 EX 안 써요 강손 이번엔 이거 마차보 선수 무너지나요? 무너지고 있습니다 네 칼리아 마지막 희망인데 와 지금 서서 중말만 하면 할 거 없거든요 와 갑자기 저스티로 빙이 앉아 강손으로 마무리 매치 포인트 마고입니다 결단을 지어야 될 상황에는 이제 필요 없는 행동은 다 자제하고 강 아 굉장히 효율적인가 말 저거를 강손으로 퍼니쉬를 하네요 또 잡아주네요 이거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 나왔고요 자리 잘 바꿨고 여기서 압박해줘야 됩니다 마차보 와 대고 아주 늦게 했는데도 들어가네요 저건 딜캐가 되죠 자 리셋을 안하고 바로 데미지 선택하는 마차보 아 안 돼요 안 돼요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걸리면 안 돼요 자 이거는 딜레이를 줄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트리거를 켠 겁니다 마차보 선수 아마 리버설 또 한 번 밀 겁니다 아 방금 확인을 못 했네요 자 CA 이거 써야죠 써야죠 무조건 써야죠 일단 지금 아니면 쓸 기회가 없을 수도 있는데 각오라면 충분히 지를 수도 있습니다 야 야이 마차보 공점프로 상대의 잡기를 유도했습니다 저런 제자리 점프를 대응을 못 해주는 선수가 아니라서 사실 저렇게 뛰는 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네 네 중립 점프를 하면은 이제 어 어 이거 데미지는 데미지대로 입고 체력 반 마고 선수 갑자기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데요 이거 맞을 필요 없는 거 맞거든요 어 끊어졌어요 잘 네 중발 툭툭 어 점프에도 대응을 못 해주고 있죠 지금 마차보 선수의 점프 타이밍이 좋습니다 어 그러나 게이지 자체는 마고 선수에게 상당히 아 기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렇죠 카운터 안 났고요 어 하나 쓰네요 2X 찰보로 좀 헷갈리게 만들었는데 끊고 하지 않았고 이거 데미지 쎄죠 킥 찬스죠 와 잘 막았네요 마차보 여기까지 충착하게 네 한숨 돌릴 틈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제 근데 마고 선수가 의외로 아주 EX를 잘 지르는 편이에요 생각해보면 네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고 선수 입장에서는 이미 세트를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여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은 있었던 거 같아요 그렇죠 마고 선수가 이제 어 네칼리 기술 헛치는 것을 잘 잡아주는 것처럼 그 기본기 캔슬 후 첼보도 이제 마차보 선수가 승려권 같은 기술로 잘 끊어주고 있어요 네 네 이제 기본기록 끊다가 그 오로치를 맞게 되면은 크게 맞으니까 마차보 선수가 일부러 거친 정부를 같은 걸로 대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서로 이제 인지를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번판에도 똑같은 실수가 나온다면 그거는 정말 어찌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잡기 마차보 선수가 최대한 중공격 정도에서 끊어주고 땅을 안 찍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지금 마고 선수가 대응을 너무 잘해주고 있거든요 하우 서서 중선 GV 들어갔었는데 자 이번엔 질르고요 어긋거리에서 어긋거리에서 G잡기입니다 자리 바뀌었어요 스머더 잡기 넋칠 노려봤지만 방어가 산다는 마고 선수 자 트리거 와 바로 앞에서 아 너무 무서운데요 마고 선수도 트리거 있습니다 오 이걸 잡아요 정말 과감합니다 마이너스 이상화 이걸 잡아요 한 번 더 마차보 라운드 승리입니다 딱 굉장히 감정이 많이 실린 EX 커맨드 잡기였습니다 역시 반응 좋아요 잘 끼어듭니다 네 중발 중발 저런 데에는 딜을 소모하는 게 하나도 아깝지 않을 거예요 중선에서 구석으로 밀고 있는 마차보고요 오 잘 끊어졌고요 자 자리 바꾸고 그죠? 자리 바꿔주고 공대공 대구 좋고요 대공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끌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나봐요 마고 선수도 그러나 약간 거리가 멀었죠 네 아 이것도 아니 중선으로 방금 피한 걸로 보였는데 잡기 구석입니다 점프 기다리고 있나요 마고 선수 근데 홍영권을 와아 매치 포인트 마고 여유를 되찾은 게 안자중선 다음에 서서강선으로 확실하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른 round 보면은 안자중발 다음에 안자중발 막아놓고 그 나오는 홍영권을 좀 많이 맞았어요 네 어느 정도 이제 홍영권도 딜레이를 주고 하는 거라서 주춤하는 찰나에 맞는 거거든요 와아 아파요 이거 게임 터지는데요 때리다가 게이지가 안 모일 거 같으니까 그냥 EX 게이지 하나 써줍니다 그렇죠 EX 오로치도 데미지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거 뭐라도 한 대 맞으면 마차모 선수 마무리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 마차모 선수가 좀 많이 때려야 되는데 아하하이 아하이 오 잘 맞았어요 중단 맞고 야아 다시 한 번 EX 열선파 마고에 이번 승리의 키워드는 EX 열선파였습니다 펑크 선수가 호명이 됩니다 아직 승자조에 있고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승자조에 있는 선수 중에서 어 우승에 좀 예측을 해보라 그러면 펑크 선수를 가장 많이 꼽을 것 같긴 하거든요 아 네 그렇죠 펑크 선수가 우승할 확률이 높죠 사실 이미 승자조고 네 지금 유망주로 보고 있어요 가장 우승후보로서 저 한번는 우승후보 우승후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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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결혼도 하시고 후도 선수 지금 보니까 살이 예전보다 좀 빠진 것 같아요 최근 해프닝 같은 건 없었지만 결혼 후에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셨는지 세정이 감량 되셨나봐요 얼굴 라인이 좀 더 살아났어요 예전보다 화장 때문일 수도 있는데 아 그렇죠 뭔가 속닥이고 있네요 스태프한테 아 블라인드 픽을 요청한 것 같습니다 펑크도 그렇고 후드 선수도 고를 수 있는 픽들이 있으니까 블라인드 픽을 요청을 했다 그러면 펑크 선수는 카린으로 나설 만한 상황이 제일 많을 거고 후드 선수는 블라인드 픽 요청한 거 보니까 미카 말고 다른 것을 생각인 것 같은데요 버디일 수도 있는데 카린 상대로 버디가 나쁘지 않은 것도 있고 근데 갑자기 춘리 같은 거 나오면 버디 입장에서 당황스럽기 때문에 갑자기? 근데 그걸 먼저 요청한 게 어 이거 보세요 맞습니다 블라인드 픽 했는데 펑크가 이미 춘리 쪽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야 이거는 펑크 선수 춘리 보통은 아니거든요 펑크 선수의 춘리도 상당하죠 거의 카린처럼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펑크 선수는 사실 춘리 운영에 있어서 콤보 중심이라기보다는 기본기 견제 중심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펑크 선수가 한 숙이었네요 사실은 후드 선수가 블라인드 픽을 요청하면서 그 이야기가 펑크한테 전해졌을 때 약간 당황하길 바랬을 수 있는데 그렇죠 절대 당황하지 않고 바로 춘리를 골라버렸습니다 이게 버디 유저들이 춘리 정말 싫어하거든요 특히 저 강선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고 지금까지는 운영이 매우 좋습니다 펑크 와 세게 들어갑니다 촥 촥 와 잡기낚시 제대로 들어갔고요 마무리 직전 후드가 이렇게까지 아무것도 못하는 라운드가 많지는 않습니다 큰일났는데요 정말 일방적인 플레이가 나와버렸네요 저 강공격을 어떻게든 해야됩니다 춘리의 여러 강공격들이 굉장히 효과가 좋기 때문에 서서 강선, 비강선, 서서 강킥, 앞으로 강킥 등 그리고 펑크 선수가 피지컬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은 춘리는 피지컬이 좋으면 정말 많이 살아나는 캐릭터거든요 마무리입니다 어? 마무리에요 그렇죠 네 CA까지 깔끔합니다 네 홈보까지 블라인드픽이 오히려 해가 된 경우네요 이거는 펑크 선수가 그냥 카리를 하려다가 후드 선수가 블라인드픽으로 해서 네 버디할래 라고 하니까 아 버디하나보다 나 춘리에 가야겠다 술을 읽었죠 네 되게 심플했죠 대단합니다 적시 이 기본기만으로 상대방을 이렇게 큰 무대에서 제압할 수 있다는 게 쉽지 않은데 이제는 후드 선수는 미카로 바꿔야죠 완전 원사이드에 있기 때문에 사실 펑크 선수의 춘리 상대로는 버디를 더 꺼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미카로 바꿔서 세트를 가져가지 못한다면 좀 암울해지는 상황이고 사실 세트를 가져가도 펑크 선수가 카린으로 다시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오히려 다시 본점으로 돌아가거나 또는 어 여기서 그냥 펑크 선수가 의외로 춘리로 그냥 우승을 해버리거나 그렇게 되겠네요 일단 미카로 바로 바꿨네요 네 네 솔직히 미카전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 거리만 유지할 수 있다면 네 네 근데 이제 구석에 몰렸을 때가 좀 피곤한데 아 이런 대응이 되는군요 미카로는 춘리도 차지 드롭킥을 차지 드롭키 대책이 있는 캐릭터라서 그쵸 왜냐면 춘니 같은 경우에 좀 많이 누울 수 있는 캐릭터라서 그렇습니다 눕거나 어 так 능력이 좋다면은 이제 비강 손으로 네 역으로 크러쉬 카운트를erd applications 이거 body 전과 크게 다르죠 오 user 와 유리에 심리전 들어갔죠 이거는 تbreging을 넘어서 지금 댄스 Diane을 쳤거든요 이거는 블라인드 픽을 요청한 선수가 오히려 역으로 당하게 되는 게 정말 이제 심적인 압박이 굉장할 겁니다 이거는 네 잘못이야 라고 이제 도장을 찍는 거죠 이거는 근데 후더 선수가 확정인데 일단 흔들리지 말아야겠습니다 방금 저 근데 굉장히 좀 끔찍한 장면이었거든요 저게 정상적인 애니메이션이 아니어가지고 좀 보는 사람들 약간 좀 저게 뭐야 싶은 괴물 같았죠 상황 확인 CA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입니다 진짜 잘하네요 펑크 선수 미카가 나오든 펑크는 그랬던 것 같아요 미카가 나오든 버디가 나오든 어차피 춘리로 양대양이 된다 정말 선택을 잘한 것 같아요 이제는 후더 선수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요 바로 바로 다른 캐릭터가 없어요 이럴 바에는 어쩌면 그냥 버디로 가서 막장 게임을 펼쳐버린다거나 근데 막장을 하기 전에 강선에 지금 다 맞는 느낌이라서 펑크의 여지가 없지만 펑크의 여지가 없지만 펑크의 여지가 없지만 펑크의 여지가 없더라구요 다시는 4라운드까지 가나요? 잠깐만요 버디로 가나요? 버디로 가서 이제 그냥 진흙탕 싸움을 노리는 것 같아요 네 어차피 이게 지금 물러설 데가 없어서 네 어느정도 이제 데미지를 믿고 나가는 거죠 이게 차라리 미카보다는 버디가 훨씬 낫다라고 평가를 하는가 본데 이게 중선으로 서선을 원거리가 서선을 캐치를 해 줄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네 저게 안보입니다 예측해서 내밀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퍼니쉬 안 당하죠 계속 저기서 이제 춘리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않아도 돼요 네 저기서 이러고 있으면 돼요 그냥 강선 내밀고 서서 중선 하다가 자신감이 붙으니까 이제 앞으로 앞으로 나가죠 이제 중요한 거는 펑크 선수가 피지컬이 좋다는 게 여기서 맹점이에요 그렇죠 일반적인 춘리랑은 좀 기회를 달리합니다 네 대박 그렇죠 와 이거 어? 이거는 실수인 것 같네요 네 글쎄요 저게 가드 경직이 생각보다 있어서 버튼 타이밍이 틀리면 저렇게 될 수 있습니다 중선 운이 좋았지만 이 운이 어느 정도까지 강선 카운터로 마무리입니다 펑크 선수 희미하게 웃고 있어요 이거 내가 이겼다 이거죠 그렇죠 가져갔다 정말 이제 고민하지 않고 어차피 상대방이 저지른 어 행동을 그 상대방의 잘못으로 이제 끌고 나가는 거죠 자 약손주의 성공했습니다 그래도 후도라면 네 불가능은 없죠 이런 싸움을 원한 거죠 후도 선수는 차라리 네 근데 EX를 맞아도 상관이 없어요 출리 입장에서는 잡기 잡기 스턴 안 당해야 돼요 와 피지컬이 정말 와 큰일 났다 방금 응조각이 나갔으면 스턴이에요 이거 그렇죠 네 응조각이 안 나가 다행이지 네 그리고 펑크 선수 CA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 라운드와 같이 정말 온 좋게 다시 살아남았지만 네 두 선수 다 기가 찼죠 히트 컨펌 한 번으로 CA가 나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후도 선수도 가능합니다 강손 강손 야 CA 안 썼어요 못 썼다고 봐야겠죠 오 야 이런 마무리에요 하지만 게이지를 모두 털어내는 후도 선수 이러면 다음 라운드도 고통을 겪을 수 고통을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후도 선수가 급할 수 밖에 없었고 네 게다가 방금 CA를 써주는 판단이 맞았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저걸 살려놨으면 춘미가 또 압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펑크 같은 경우는 초반에 CA를 그냥 해버릴 수도 있죠 네 그렇게 출발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죠 질렀고요 너무 편하게 하는데요 게임 잡기 펑크 선수 약선으로 끌어주고 벗고 베디가 춘미의 견제를 뚫어내려면 춘미가 좋은 타이밍에 기본기를 내밀어져야 되는데 안 해주잖아요 네 안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윗P Year는 아니면 상황 확인 이후에 내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한거죠 맞습니다 리버설 천천히 밀어내주면 그만이구요 총 결정이죠 야 펑크 선수 고급 DK 보여주면서 센츠 스코어 3대0 완벽하게 후도 누르고 위너스 파이널 먼저 갑니다 다음 경기는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그 매치 네 네 네 네 피넘 후도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아 그렇게 들리시나요? 저는 후도라고 들었는데 아 귀가 다르게 들리네요 아 그래요? 저는 정확히 피넘이라고 들었습니다 아 피넘이라고? 알겠습니다 후도라고 들으신 분 네 좀 후도라고 들어서 깜짝 놀랐어요 네 알겠습니다 페넘 선수 왔고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영알못인 걸로 아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은 다 다르니까 그리고 이제 정말 이제 모든 아이덤이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선수죠 저는 이것도 순간적으로 마고라고 들렸거든요 그건 아닌지 아니겠습니까? 이게 저거잖아요 이게 저거잖아요 아이덤 그리고 마고 아이덤 비슷한 느낌일 수 있어요? 네 아 발음이 아니라 톤으로 먼저 톤 때문에 네 그렇게 비슷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이덤 그리고 이제 로라 플레이어로서 많은 팬들이 있죠 네 일단은 아이덤 선수가 지금 탑8의 캐콘컵에 지금 승자조에 남아있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게 네 일단 캐콘컵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그 1년 내에 프로투어에서 가장 점수가 높은 32명을 뽑아가지고 하는 토너먼트인데 네 아이덤 선수가 사실은 많은 토너먼트에 또 참여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로라라는 캐릭터를 여기서 본 적도 많이 없기 때문에 네 더욱더 좀 기대가 되는 매치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아이덤 선수 카린 상대로 저는 포이즌을 꺼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로라로 시작합니다 네 근데 아마 카린 저는 로라 나쁘지 않을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로라와 같은 캐릭터는 상대방 매치업을 좀 상관을 많이 안 해도 되는 그런 캐릭터라서 프레임 트랩 잘 들어갔습니다 이거 마무리에요 네 스턴 너무 깔끔한데요 아이덤 선수 플레이가요 원 투 강볼트 첫 바늘을 깨끗하게 꿰면 모든 패턴이 정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캐릭터라서 정말 데미지나 그런 파괴력이 상당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로라라는 캐릭터가 리셋이 강하고 네 그리고 HP가 적은 캐릭터는 사실은 매치업에 상관없이 한방에 KO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네 네 로라와 캐릭터 상대로 이제 내가 광어를 하고 있으면 이미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되죠 맞아요 다시 한번 프레임 트랩 걸립니다 페넘 다시 한번 프레임 트랩 걸립니다 페넘 잡기 피하지만 반대정으로 대공 좋아요 그러나 다시 한번 점프를 뛰는 페넘이고요 서로의 생각이 교차하면서 페넘 선수가 조금 이득을 받습니다 그냥 트리거 켜버리고요 네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아이돔 선수가 썬더클랩 차지를 상당히 좋아해요 네 로라들이 다 좋아하지 않나요 썬더클랩 차지는 유독 좋아하는 느낌이랄까요 좀 아이돔 역시 방어가 탄탄하죠 흔들흔들 로라도 트리거 1 브이게이지가 길어요 자 브이스크로 마무리 잘 찾았네요 그러나 차지를 너무 많이 쓰면 이런 식으로 좀 파고들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썬더클랩 사출을 할 때도 로라가 좀 앞으로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안자 중반에 맞을 수 있고 그리고 EX천호 같은 걸로 뚫릴 수도 있거든요 방금 잘 막았어요 또 역가들을 그래도 페넘 선수가 침착하네요 안자가 강손 대공이 나온다는 건 와 전향적인 패턴이죠 한 번 더 심리전에서 이겨가고 있습니다 아이돔 설마 한 번 더 아이돔 와 EX 선세틸 2만 그리고 마무리 첫 번째 세트 아이돔 정말 로라를 상대로 설마 하면은 그거는 이미 잘못된 판단인 것 같아요 이게 노 리스펙트거든요 사실은 네 첫 처음 생각한 고망가는 수를 써야지 한 번 더 두고보자 하면은 이미 늦은 것 같아요 네 아이돔 선수가 이렇게 걸었으니까 다음부터 페넘 선수는 이거 또 선세틸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 강손 맞아요 네 그러다 강손 맞고 약볼트 맞고 굳는 거예요 일단은 어느 정도 밑밥을 깔아놓는데 성공한 아이돔 선수입니다 리액션 아 콤보드락 확인 안됩니다 페넘 선수가 좀 굳어있는 걸로 보입니다 약발 주의 선세틸 강으로 걸었어요 점프하다가 맞았죠 트리거 켜지고 있는 페넘이고요 이런 잡기는 잡혀도 돼요 백점프 압점프 잘 피했어요 하지만 대쉬가 걸렸네요 네 대쉬하다가 그냥 중발 맞았죠 다행입니다 카운터는 안 나서 다행입니다 네 이제 트리거가 곧 찰 건데 이게 덜탈이이기도 한데 그 부분에 따라서 이 게임을 시작하고 있는 게 그 부분에 상관을 좋아해 그 부분에 맞을 수 있는 게임은 그 상황이 좋아합니다 로라 질러버렸어요 네 오우우우 아직 썬더클랩 남아있습니다 흔들흔들 차지 왔다왔다 V스킬 자 V스킬을 최고로 와 중발되고 뭡니까? 리액션 적당히 하라는 거죠? 뒤잡기 아직 트리거 남았습니다 왜 아직도 남아있지? 약발 이거 약간 방금 약발은 쇼하지 마라 좀 오지마킥같은 분위기죠 적당히 하세요라는 제스트였죠 첫 번째 세트 가져가고 나서 아이덤 선수의 자신감이 보입니다 구석에서 압박을 이끌어가고 있는 아이덤이지만 자리 바꿔야죠 자 풀 구석으로 밀고 간 다음에 리버설 판단은 좋지만 따라가 좋네요 네 이러면 트리거 키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버설을 이제 쓸 수 없고 이렇게 계속 두들겨주는 걸 막다보면 스턴을 피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스턴을 확실히 피할 수 없었다면 방금 V게이지가 두 칸 있었는데 차라리 안전하게 리버설을 두 번 쳤으면 그렇죠 스턴은 안 당하고 그러나 그렇게 쓰면 에이치피가 적은 상태 로라가 트리거 이후에 폭발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확실히 좀 어려운 문제죠 약간 퀸덤 선수가 판단을 잘 해준 것 같아요 이러면은 아이덤 선수 만약에 2번 세트마저 패배를 하면 포이즌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만 일단 대공 대공은 정말 확실하네요 정확도가 와 EX 선세틸 들어가는 각도 보세요 스턴 직전 스턴 이거 데미지 많이 나옵니다 와 강손이라뇨 이런 몰렴인거죠 대체 네 아이덤이 일부러 딜레이를 줬는데 그게 잘 적중했네요 아 안전중발 잘 들어갔습니다 세를 잘 잡고 네 잡기 구석입니다 로라 입장에서도 구석은 상당히 아 왼손으로 비비고 오른손으로 비비고 이쪽도 비빕니다 어 이거 위험해요 위험해요 셋업 한번 보여주나요 잡기 굉장히 안전해요 아이덤 플레이는 크러쉬 카운트 안났습니다 다시 기회가 왔네요 피넘한테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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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모릅니다 약발 잡기 풀고 네 아 또 쇼하지 말고 극발치 네 피넘 순서가 이미 알고 많이 일단 뒤로 빠졌었어요 네 네 대쉬 거리에서 많이 나온 후에 기본기로 끊어지고 있습니다 V대쉬를 어느정도 예측을 하고 있죠 네 속도와 거리를 다 일단 어 알고 빠져주는 것 같아요 응 걸렸는데요 자 다시 한 번 더 받은 이거 스턴입니다 이거 데미지가 상당합니다 게이지도 하나 있어서 네 순식간에 지금 벌써 체력이 다 달았죠 자 약손한 다음에 심리를 걸려고 했지만 이거는 아이덤 선수가 리버살로 게이지를 소모할 수 있거든요 웬만하면은 아이덤 선수가 안전하게 플레이를 할텐데 그렇죠 점프는 약간 무리인 것 같은데 약발 네 아이덤의 세트 스코어 2대1 앞서가기 시작하는 아이덤 지금 캡콘 컵 위너스 파이널에서 로라 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와 어쩌면 그랜드 파이널까지 이 기세를 몰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아이덤 선수가 위너스 파이널 가면은 사건 사고거든요 온라인 어류 아니거든요 네 어떻게 로라가 오프라인에서 새로운 광경이네요 물론 이게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새로운 캐릭터들을 상위권에서 고백한다는 건 재밌는 현상이죠 자 이번 세트 상당히 좀 중요한 세트 만약에 페넘 선수가 이번 세트 가져오게 된다면 정말 모르게 되는 거고요 진짜 모르죠 네 그리고 페넘 선수 카린 상대로 이렇게 잘 싸울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펑크 선수의 역할도 있지 않나 펑크는 로라 상대로 더 잘 싸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있는데 펑크라면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 뭐 그거는 나중 생각이고요 그렇죠 펑크가 호랑이 새끼를 키웠다 하하하 심리 너무 좋고요 방금 깔아보려고 했지만 네 볼티라인이 열리면 선세틀도 조금 더 쉽게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라이덤 선수의 움직임에는 공포가 없어요 네 저렇게 맞으면서도 계속 들이댑니다 일단 첫 단추를 깨면 어 다른 거는 정말 원하던 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페넘 선수가 이제 좀 영리하게 끊어주고 있죠 네 또 상황이 아이덤 선수한테 좋지만은 않습니다 네 왔고요 정격 이번엔 정가들 상황을 만들기 이전에 네 굉장히 잘 끼어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캐릭터는 맞습니다 로라가 로라가 세트스코어 2대2 이건 아이덤 선수가 너무 편안하게 게임을 운영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첫 번째 라운드 볼티라인 두 번 연속은 좀 과했죠 네 그리고 무력하게 패했다는 것이 네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이번 세트 마지막 세트입니다 그냥 갑니다 네 많은 팬들이 포이즌을 기대하지만 아이덤 선수는 로라가 최선인 걸로 판단을 했네요 자 너무 눈에 보였지만 그래도 콤보 잘 넣어주고 있는 페넘 굉장히 침착하고 성실한 플레이예요 아이덤의 로라 플레이는 일단 구석으로 밀었지만 리버설로 나오고 있습니다 EX 썬더클립도 상당히 늦게 캔슬해주고 있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네 잡기 잡히면은 구석에 가까워지고 네 다행인 거는 카린이 EX 게이지가 없기 때문에 EX 열선파에 대한 부분은 좀 부담이 덜하죠 지금 침착하게 아직 잡기는 안 하고 있어요 일부러 페넘 선수가 앞 V스킬 대시를 잘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와 긴장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약손 잘 밀렸고 V스키로 밀어냅니다 자 이거 마무리죠 아이덤 매치 포인트 트리거 이후 볼티라인 콤보로 마무리 짓는 아이덤 와 침착합니다 어 시작 좋죠 오 되게 좋습니다 이거는 대박이죠 로라가 생각하는 최고의 시라리오 끝났습니다 야 이거 데뷔지 나와요 아이덤 원투 강보트 마무리 아이덤 위너스파이널 캣콤컵 2019에서 즐기는 위너스파이널 로라 로라가 로라의 희망 북미 최고의 로라 세계 최고의 로라 아이덤 후도의 버디 그리고 마고의 케미입니다 케미도 솔직히 버디로써 너무 그렇게 어렵다고 느낄지 않을까요 네 일단 한번 보죠 네 그래도 이제 카림보다는 케미가 훨씬 낫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 투디가시이기 때문에 네 네 사실 마고가 쓸 수 있는 캐릭터는 이 외에도 라시드가 있긴 한데 아 그렇죠 이번 시즌에서는 전혀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 안한지 오래됐어요 네 어 이거 시즌 1때 버디 상대로 라시드를 골랐던 적이 있었죠 아 지금 느끼 본기가 오 카운터가 긴 기가 막힙니다 마고 이거 지금 후도 선수 다시 돌아와야 되거든요 지금 블라인드픽 때문에 완전히 말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후도 선수 트리거 1입니다 잡기 경기는 마고 쪽으로 상당히 급격히 기울고 있습니다 아 강손 음 글쎄요 평소에 후도 선수 납치 않은 그런 경기 운영이 많이 보이게 있습니다 확실히 멘탈이 많이 흔들린 것 같네요 회복해야 되는데 말이죠 강손 확인 너무 좋은데요 마고 어 이거 다 맞아주고 있어요 이거 스턴드면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이거 CA가 있어서 데미지 충분히 나올 것 같거든요 아 이거 저 정도로 하면 안 돼 CA로 예 마무리 되죠 당연히 마무리 되는 겁니다 스트레이트에요 와 정말 빠르게 첫 게임을 가져가네요 이러면 후도 선수 캐릭터 변경해야 됩니다 미카로 다시 가야죠 이거는 후도 선수 지금 펑크 선수와의 경기 이후에 4세트 연속 패배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저 정도를 정신적으로 버틸 수 있는 것도 힘든데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금 사이게임 팀에서는 마지막 남은 선수거든요 후도 선수 그렇죠 사실 캐콘컵에 대명이나 보냈습니다 그렇죠 임팩시어스 다이고 그리고 후도 선수가 있었는데 그리고 개인적인 스폰서는 제가 알기로 이제 레이저도 다시 후도 선수를 지원해주고 있어서 아 그렇죠 레이저에서는 이제 시안 선수가 후도 선수가 있는데 레이저에서 마지막 희망의 선수인 후도가 남았네요 일단은 후도 선수는 버디로 그대로 가고요 어 버디? 네 이게 뭐 미카를 고를 수는 없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트리거를 바꿨나요 그럼? 그대로입니다 모든 게 그대로입니다 생각할 시간만 가졌어요 아 이렇게 드랍하면 안 되죠 후도 다운 모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스트라이크 마고 선수가 너무 편안하게 게임을 운영하고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중선 확인도 후도 선수가 지금 안 됐죠 어떻게 해서든 마고 선수가 저렇게 여유롭게 움직이는 것을 일단 끊어줘야 합니다 어우 주입이었죠 방금은 네 끝거리에서 서로 지금 주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모습 일단 잘 끊어내고 있어요 네 이 거리에서는 뛸 수 없습니다 후도 약손으로 대고 대고 땡큐까지 이후에 추가타는 불안하니까 넣지 않는 마고 선수 이거 뭐 맞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네 안자강손 C 같은 걸 노려줄까요 마고 선수가 아 점프가 좀 네 위험했죠 뻔했죠 어떻게 보면 엑스 게이지 2개 쓰면 마고 선수가 마무리할 수 있는 상황이라 추도 선수도 긴장해야 됩니다 지금 안자강손 히트확인 좀 노리고 있고요 네 그래서 중공격을 함부로 뻗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됐죠 야 이거는 좀 무리스러웠는데 아마 주입 실패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거리 조절을 잘못한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라운드를 가져오고 있는 마고 일단 게이지는 전부 가지고 있는 후도 선수 EX 블리벤저로 먼저 데미지 줍니다 대시 대시 찍히고 어 잘 밀었네요 네 일단 구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충선 확정이에요 네 강손 견제가 익혔죠 잘 풀어줬고요 방금 진짜 잘 풀었네요 네 네 이거 트리거를 안 맞는 게 일단은 필요하고요 어 잡기도 잘 풀고 후도 선수 좀 돌아오나요? 어 이러면은 데미지는 상당히 회복을 많이 했죠 마고 네 다 따라왔습니다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자 일단 트리거로 틈을 없애주는 후도 선수 게이지 두 개 대하나 네 와 단자중선 아까보다는 침착해 보입니다 약간 초반에 오닝 따라준대 했다가 다시 마고 선수가 이제 페이스를 찾아갔지만 결국엔 후도 선수가 어 좋게 해도 라운드를 가져갔네요 그래도 세트를 따기까지는 지금 한참 좀 남았기 때문에 네 일단 승리를 하는 게 우선일 것 같거든요 저는 지금 마고 선수가 뭘 보고 게임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주입을 초고속으로 입력해놓고 있거든요 다른 것보다 마고 선수가 상당히 활발해요 지금 지금 최초로 어디에 서서 중손을 해치는 걸 봤습니다 자 일단 스파이레로 중발 다시 거리 벌려주고요 트리거 확정입니다 안되죠 중손 잘 기다렸고요 중손 두들겨주고 있고 마고 선수의 노림수가 너무 좋아요 야 이거 훌리건까지 이게 데미지가 안나오죠 기잡기 마무리 마고입니다 세트 스코어 2대0 빠른데요 일단 후도 선수가 구석에 간 이후로 마고 선수가 이제 숨 쉴 틈을 안주도록 계속 압박을 이어나가고 있어요 그러네요 일단은 후도 선수가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대로 가네요 이게 약간 기가 꽉 차서 이제 후도 선수가 CA를 노리겠다 싶어서 미리 마고 선수가 좀 이제 대처를 했죠 일단 후도 선수가 표정이 그렇게 싹 좋지가 않아요 지금 중손 강속 카운터 확인도 잘해주고요 약손 대공이요 콜바시 카운터 아 터집니다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지금 마고 선수 하는 행동은 다 걸리고 네 후도 선수는 뭔가 안되잖아요 자 일단 트리거 잡기 킬링 헤드까지 넣어줍니다 밀고요 와 트리거 1 저거 뒷잡기 심플하게 마무리하는 마고입니다 매치 포인트 마고 예전 같았으면 트리거 1 브랜드로 밀고 가면은 딜캐가 없었는데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마이너스 프레임이 커졌습니다 네 지금 마고 선수는 굳이 안전하게 하지 않아도 계속 이제 공격적으로 밀고 나가도 됩니다 그렇죠 지금 CA도 있고 밀고요 EX 브론 이런 거 단타 맞는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있어요 마고 선수 네 여기에다가 CA 또 넣을 수 있다면 네 마고 선수가 거의 승리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방금도 위험했습니다 방금도 위험했습니다 중선 자 트리거 약발 자 뒤로 살짝 살짝 빠지고 있는 마고인데 이거 트리거도 있고 다 있는 상태라서 강속 견제 조심해야 돼요 너무 무서운 상황이거든요 예 후드 선수 강속 견제하다가 막히면은 CA 맞을 수 있습니다 네 생각해야 돼요 지금 모든 걸 조심해야 되는 쪽은 후드 쪽입니다 네 자 뒤잡기 한 번 더 기회 있습니다 잡기도 아파요 미스 아 근데 이게 또 가드가 되네요 트리거 있는 상황에서 한 번 더 찍을 것 같긴 한데 한 번 한 방 싸우면 되겠네요 아 참았네요 네 그냥 가래요 예 앉아 강손 히트 확인 조심해야 되고요 지금 후드 선수가 안 강한 소리 토하기 조심해야 됩니다 마고 결국에는 세트 스코어 3 대 0으로 후드 잡아내면서 다음 라운드 갑니다 이거는 그냥 서로 진검 승부죠 네 그쵸 네 지금 뭐 다른 픽으로 여기 와서 돌려봤자 네 이제 간볼 필요는 없고 그쵸 본선 무대니까 예 가장 강한 무기로 상대방을 제압한다는 게 맞죠 토키도와 페럼 선수의 경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린과 아쿠마고요 네 프레이드로 페럼은 페럼이 페럼이 박스에서 가장 강한 극의 스타리로 페럼이 정말로 페럼이 없어서 토키도 선수가 여기에서 또 얘기할 수 있거든요 아, 아이애브 마고 네 그러겠네요 점프 타임이 좋았습니다 아, 점프 타임이 좋았습니다 와아.. 중마리 투하긴 들어가면서 아이에브 마구 하니까 그 어제 토키도를 잡은 이후에 마구 선수는 뭐 아이에브 지어, 아이에브 엔엘 뭐 이런 거 썼더라고요 토키도 어디 가고 토키도를 이겼을까? 토키도를 이겼잖아요 친구니까 할 수 있는 드립이죠 중단 자세 맞고 같이 맞고요 파동권 페놈 선수 게이지가 거의 다 있는 상태라서 불안한데요 오우 찍혔어요 잡기 승용이죠 방금 완전 대기하고 있어서 페놈 선수가 좀 쉽게 상황을 벗어나려고 했고 토키돈 선수는 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접근은 어렵게 공격은 심플하게 그런 거죠 일단 EX 자결파동권이 어느정도 인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지르기가 저기서 나오네요 아예 아무도 예상 못했을 것 같은데요 약선 잡기 좋은 판단인데 지금 HP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문제는 게이지대로 쓰고 데미지로 연결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세트는 토키돈 아직 갑니다 약간 다른 선수들과는 비교가 되는 게 페놈 선수가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된 건지 약간 주춤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중간에 멈칫 이런 장면들이 좀 있긴 하네요 그리고 이제 좀 다른 얘기인데 그런 말씀들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제 토키돈가 캐콘컵을 우승해야 양대 아쿠마 우승이 완성이 된다 TWT 파이널에서 치쿠린 선수가 아쿠마 우승했기 때문에 두 게임을 석권하는 캐릭터가 안 되는 거죠 두 체급 석권 선수가 아니라 캐릭터 약선 차원을 거스르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확인도 왔고요 약발 그러고 보니까 이 아쿠마가 예전에 그 엑스맨 초기 대전기업 게임에서도 나오죠 네 비밀 캐릭터로 나옵니다 히든 캐릭터로 아 이번에는 스턴이에요 마무리입니다 아쿠마는 약한 적이 없어요 모든 게임에서 다 강캐로 나오죠 근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설정 자체가 권의 극에 달한 자예요 약할 리가 있겠습니까 약하면 안 되죠 그냥 예능 캐릭터로 하기에는 좀 뭐하니까 자 EX 승용권까지 써줍니다 터키죠 스턴 직전 약발 정말 게임 쉽게 풀어가네요 이거 게임 너무 쉽다 쉬워 아닌가요? 예 와 이거 역전이 될까요?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뒤로 빠지고 방금도 헛칠 수가 있었는데 약손이라서 안 맞은 것 같아요 위퍼니치가 같이 맞고 마무리 톡히도 선수는 트리거 게이지가 떨어질 때까지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었네요 네 그냥 기다립니다 대회에서 정말 권연의 힘이 나오는 것 같이 초반과는 다르게 지금 톡히도의 권연의 힘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자 EX 처로 두 번 두 번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이제 그 네임벨류가 높은 선수일수록 네 그 토너먼트 높은 곳에서 좀 더 힘을 발휘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죠 오히려 그런 선수들한테는 이제 풀 경기가 오히려 더 위험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자 EX 승려권까지 뒤를 다 써줍니다 트라이얼 콤보 질르고요 스턴은 안 당해야겠죠 네 트리거 약손으로 한 번씩 공격의 맥을 탁탁 끊어주는데 이러면은 어떻게 따라가죠 파동 저런 근접거리에서 파동을 한다는 것도 휘놈 선수는 약간 좀 황당하게 느낄 거예요 오우 운이 좋았죠 일부러 딜레이 준 것 같은데요 트리거를 켜기 위해서 난을 쓴 건 맞고 또 질렀어요 점프 공격 대공할 겨를이 없이 휘놈 선수가 당황하고 있습니다 이야 잡기네요 세트 스코어 2대0 아까 전에도 점프 중반을 상당히 늦게 내밀었는데 사실 거기서 참공이 나올 수도 있고 점프 중반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어요 순간적으로 고주에서 방금도 참공 파동권을 막은 상황에서 이미 내가 선택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백대쉬를 하기도 좀 무섭고 저기서 딜레이 줘서 적성권 할 수도 있어요 그럼요 굉장히 무서운 옵션들 많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고 또 그걸 잘 활용하는 비서 선수입니다 한 가지 약간 위험한 행동은 이제 근접 거리에서 파동권을 주로 쓰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제 그게 네 카린의 강킥 거리에 있으면 크러쉬 퍼런트가 쉽게 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아무런 막힘 없이 써주는 거 보면은 이제 오히려 역으로 휘놈 선수가 당황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세트 스코어 2대0만 봐도 네 캐릭터가 바뀌었나요? 바뀌었습니다 네칼리 네 어떻게 보면 근본이죠 정작 유럽을 지킨 캐릭터는 장군이었거든요 네 다시 찾아왔네요 네칼리를 결국엔 다시 찾아왔네요 네칼리를 결국엔 다시 찾아왔네요 네칼리를 결국엔 아, 인테리어 찍고 이제 토키도 선수가 네칼리에 대한 내성도 상당히 강합니다 이제 토키도 선수가 네칼리에 대한 내성도 상당히 강합니다 마차보 선수도 같이 연습하거든요 그렇죠 시즌 초반에는 이제 게이머비 선수도 많이 네칼리를 사용하셔서 네칼리가 사실 많았어요 처음에는 왜냐면 이게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네 네 스토리에서는 이제 양으로 둔갑해서 나오죠 네 아, 약손 스턴 이게 토키도 선수가 평소에 연습을 여기저기서 많이 해요 매치 포인트 네, 근데 FAV 연습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차보 선수가 주로 많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요시모토게이밍 쪽에서도 연습실이 따로 있는데 거긴 또 조빈 선수라던가 네 뭐 이런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칼리에 대한 내성이 상당합니다 자, 일단은 머리차를 한 번 잡아주고 페넘 선수 구석으로 몰고 갑니다 한 번 더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이번에는 뭐 그럼 약손? 스턴까지 가고 싶을 텐데요 리버설 대신 트리거를 선택했습니다 아 이거 데미지 나오는데요? 조금 남지 않을까요? 그렇죠? 잡기 마무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페넘 선수가 어렵게 어렵게 한 라운드 가져오는데 저 상황에서 토키도 선수가 지를 만도 했는데 네 매치 포인트라서 그냥 약간 절제를 한 것 같아요 그냥 CA 들고 하자 그렇죠 엉 자, EXG지 하나 쓰고요 크리스틱 어려운데요 키도 압박이 시작되네요 많이 어렵습니다 어우, 나를 쓰네요 이렇게 되죠 저거 일부러 약간 늦게 누르고 있어요 버튼을 낚여라 네, 의도적으로 딜레이를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어, 잘 들어갔어요 자, 승용 CA 안 쓰고 마무리 각을 봅니다 안자강손 이거 뭐 하나라도 맞으면 페넘 마무리입니다 네 안자중발, 서서중발 아무것도 맞으면 안 돼요 자, 서서중 손도 맞으면 안 되고요 그냥 가드? 이렇게 안 나왔어요 우우 방금 뭐 승용 쉐키와 브루즈와 이런 게 잠깐 언뜻 지나갔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한 번씩 약발 내밀어주고 있는데 대쉬하다가 약발 CA 주입 같은 거 맞을 수 있기 때문에 페넘 선수 조심해야 됩니다 강발대공이고요 이거 가댐사 노려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먼저 들어가는 건 페넘 두 번 연속 잡기 나오나요? 세 번! 슬램덩크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와아아아악 점프 페넘! 역시 페넘의 시그니처 연속 잡기 심리 대단하네 대단한 선택이 연속이었어요 마지막에 토키드 선수가 압박에 이기지 못해서 EX 승용권을 질렀죠 그러니까 다들 한 번쯤은 아, 아까 질렀으면 됐을 텐데 를 품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나중에 표출되는 게 안타깝게도 타이밍이 제일 안 좋을 때 다 나오네요 네 그리고 방금은 심리 게임에서 마인드 게임에서 토키드 선수가 완벽하게 졌어요 그렇죠 EX 승용권 완벽하게 헛치면서 경기를 해줬죠 그러니까 사실 지를 거 있으면 조금 더 일찍 질렀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모습들이 이제 16강 초반부터 다른 선수들이 아까부터 헤어왔는데 더 키도도 다른 게 없네요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더 참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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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마지막까지 참았어야 됐는데 그렇죠 네 사람에는 인내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아무래도 그 안자중발 파동권씨의 가드대미지를 노리기에 너무 좋은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견디기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네 자신적인 타격이 좀 올 수도 있죠 네 페놈 선수 정말 벼랑 끝에서 일단은 살짝 기어 올라왔는데 네 상대인 토키도에요 어떻게든 좀 기세를 잡아 오긴 했는데 페놈 선수가 점수는 아직 토키도의 우세라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추고 딱이 에이 또 7 퀵거리에서 주입이었죠 요거 지금 넥칼리로 바꾸고 난 뒤에 뭔가 희망이 보이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이전 터키도가 생각할 땐 이전 상대방들보다 그게 까다롭지 않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그게 오히려 약간 독이 된 요인인 것 같아요 이제 방심하다 보니까 승룡권까지 여기서 한번 질러주고 있는 페럼입니다 역시 아까보다 대공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시야가 넓어졌다는 얘기 같거든요 아하! 자! 아 괜찮습니다 트리거 중발 같이 맞고 네 구석입니다 이거 이러면 몰라요 약발 마무리에요 야! 페럼 선수 이걸 넥칼리로 2대2까지 끌고 갑니다 자 이건 터키도 선수 긴장해야 되는데요 이러면 마지막 선택도 거침이 없었어요 네 역시 넥칼리의 근본이 돌아오고 있네요 근데 확실히 페럼 선수가 넥칼리로 할 때 조금 더 플레이 자체가 거침없어지긴 해요 네 카리는 좀 재는 경향이 있는데 네 어느정도 선수들이 자기가 원래 하던 캐릭터로 돌아오면 정말 잊을 게 없는 플레이 스타일이 나오기 때문에 네 정말 거침없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근본이죠 그쵸 중중 압박 아 다가가고 네 오히려 대쉬로 접근하고 있는 터키도 맞습니다 구석으로 몰아넣고 있대요 땅을 적당히 찍으란 얘기죠 네 약발 중발 중손 좀 위험한 타이밍에 터키도가 많이 그 비벼보는 정면이 있네요 네 다시 땅 찍고 터키도 선수가 약손으로 잘 공격의 맥을 끊어주고는 있는데 그게 데미지로 연결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트 같은 경우에는 필드전을 페넘 선수가 너무 수행을 잘해줘서 네 미쉬 퍼니시를 정말 예술적으로 해줬죠 지금 저렇게 중손을 한 번씩 내미는 거는 대쉬에서 달려오다가 맞아라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터키도 선수도 함부로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와우 대공 안 들어갔어요 방금 어어? 당황하고 있거든요 터키도 선수 역시 이거 패왕 상우권 어 점프했네요 어으어으 안 뛰었고요 중단? 이거 실수죠 여기서 수독살 나왔어야 되거든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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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팔시 야 무르지만 터키도 또 나왔어요 또 야아 저거는 정말 예측을 100% 이상으로 하지 않는 이상 스읍 와우 와우 터키도 아 말이 안 되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수퍼플레이예요 네 저게 또 위험한게 약공격이다 보니까 다른 중이나 강공격이 나왔다면은 네 오히려 터키도 선수가 맞아야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농말 승룡이요 어 공대공 같이 맞습니다 방금 것으로 인해서 이제 스읍 선수가 자신감을 다시 되찾은 것 같네요 파동권 중거리에서 땅찍고 변제하고 네 오 오 많이 맞습니다 대쉬 두 번 하면은 바로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토키도 트리거 찍고요 게이지 하나 날라갖고 어 아 히트 확인 안됩니다 아이 점프 강선 막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반응했다라고 하더라도 늦었어요 네 이미 기본기가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이거 어디로 가나요 마지막이 마지막까지 왔거든요 두 선수 두 선수 다 매치 포인트 2대2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게이지 상황은 비슷합니다 네 두 선수 다 조심하게 접근하고 있죠 2X 게이지 하나 자 이거 운이 좋았네요 오 아 이거는 좀 페넘 선수가 운이 좋았다고 해야 되나요 네 노렸다고 봐야 될까요 파동 장렬 계속 밀어냅니다 도키도 그니까 굉장히 정직하게 두 선수 모두 다 피드전을 수행해주고 있고요 네 와 여기서 한번 꺾어주네요 이제 구석으로 가죠 예외사항이 하나 나온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뛸 수도 없어요 도키도 뛰면은 거친등불 나올 겁니다 같이 맞더라도 와 잡기 거의 반반 싸움이에요 네 트리거는 페넘 선수가 켤 수 있는 상황 그리고 EX 게이지는 토끼도 선수 미리 켜버렸네요 이제 정말 뒤로 갈 수가 없습니다 리버설도 없고 네 지금 토끼도 선수의 트리거가 차기 전에 콤보 한 대 정도 더 맞춘다면 페넘 선수가 좀 웃을 수 있거든요 네 안 잡고 방금 잡기와 타격이 잊었는데 토끼도 선수 잘 버텨냈고요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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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3초! 페럼! 가드 데미지로 이겨냅니다. 간좌 중반에서 EX로 찍어버리는 패럼 가드 데미지 마지막에 선택이 너무 좋았고 토끼도 선수가 오히려 더 위축됐어요. 마지막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